오참톨기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스페인, 프랑스 등이 강력하게 대시위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필리핀 국방부 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우리 한복에 와서 과거 대우조선 해양에 또 현재 항아오션 그리고 진해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 등을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속 군수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정밀하게 보고받고 갔다는 긍정적인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미국이 하마스에게 가사지구에 방류되어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델타포스 등등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안사고를 냈어요. 얼마나 황당한 보안사고를 했는지 보조로 가겠습니다. 시행일의 부산팀이 노관력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섯 가지 다신을 맞춰보겠는데요. 중국이 해경선의 숭파용 강철 마사다는 로마에 대한 최후의 항쟁과 함께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그는 이 마사다를 실제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마사다를 올라간 사람은 그의 동료인 엘리 스미스라고 합니다. 에어드로헨스는 엔게디를 올라갔고 이 마사다는 멀리서 망원격으로 관찰했다고 합니다. 1838년에 팔레스타인 땅을 답사한 후 아랍어로 에스세베라고 불리우는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을 요세프스가 말하는 마사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사다가 이곳이 된 것입니다. 4년 후인 1842년에 미국 선교사 샤부엘 오열컷과 영국의 화가 윌리엄 제인 티핑이 로마군이 만든 랜프를 통해 마사다를 등반하고 두 개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첫번째 그림은 남서쪽에서 바라본 마사다의 모습입니다. 그림 속에 로만누프와 헤롯대왕의 북쪽 등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남서쪽에서 바라본 마사다의 모습입니다. 거의 사진과 유사할 만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죠. 그 다음에 특별한 인물은 1851년 1월에 마사다를 방문한 프랑스의 공무업자 루이스 페리시엔드 수시입니다. 그는 최초로 마사다와 로마의 포위선 전체에 대한 조각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각돌에는 헤롯대왕의 북쪽 풍전이 빠져있습니다. 최초로 헤롯대왕의 북쪽 풍전을 포함한 조각돌을 그린 사람이 헨리 베이커 트리스트라입니다. 그는 1864년과 1871년에 마사다를 방문했습니다. 북쪽 풍전 3개의 층을 다 포함해서 조각돌을 그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익스플로레이션 펀드에서 진행한 서베용 웨스턴 팔레스타인들을 통해 마사다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867년에 찰스오레는 맨딜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흥위를 통해 마사다를 올라갔습니다. 그의 동료인 클로블레디엘 콩돌은 1875년에 거의 현대와 동일한 아주 정확한 마사다 조각돌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학자들의 노력으로 로마군의 포위선에 대한 연구도 많은 성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눈길을 끈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돌트 슈튼이라는 독일한자입니다. 그는 1932년에 마사다에 텐트를 치고 꼬박 한 달을 생활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표현하기를 로마의 신과 작품보다도 마사다에 더 오래 머물렀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로마 램프의 실체와 함께 마사다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사다의 신화를 만들어낸 한 청년의 꿈 마사다는 이런 학자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당시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에게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정치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영국의 식민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 직전이라 마사다에 대한 학문적 활동이 거의 중단되어 있었죠. 이와 동시에 시어리즘 운동의 대동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 이민당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912년에 당시 3살인 휴마리아 구투만이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으로 이민으로 왔습니다. 21살이 되던 1930년부터 청소년 시어리즘 운동 단체인 박노아르하 모베드의 리더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33년에 청소년 운동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마사다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그는 큰 감동을 받았고 시어리즘 정신 대회가 계속...